안녕하세요. 마인 뷰티 모델 배우 박규영입니다. 오늘 더 현대 서울 마인 매장의 뷰티 제품들을 한번 직접 체험해보러 나왔어요. 마인 뷰티 라인은 모먼트 오브 글로우, 일상의 매 순간을 빛나게 한다 라는 컨셉을 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성스럽고 섬세한 패션을 선보이는 마인에서 보이는 뷰티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쿠션과 립밤, 매트 립스틱들은 모두 꽃의 추출물을 사용하거나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촉촉하고 뭔가 생기는 컬러감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서 어떤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지 그것도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션과 립스틱들은 모두 꽃의 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